재밌게 놀자야 막 그런거 하다가 추웠더니 캐치캐치 시달려 들까 캐치캐치 시달려는 게 여유가 나야 하는데 이게 여기 와서 지켰어 어떻게든 잤다 그죠? 어떻게든 잤다 아 근데 되게 침대가 넓었어 어 넓었어 그리고 나 아야코 그 뭐지 뒤척이지도 않고 진짜로? 어 미니라처럼 이렇게 얌전히 자가지고 아 그래 뭐 피곤했나봐 응 자랑은 혜진이 자라 여자친구랑 와야지 몰라 그런거 막 그런게 얘기하지마 아야코도 남자친구랑 와야지 아 그래 언제 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한 여자들 포기했다 남자친구 구합니다 막 이래 와 아 진짜 이쁘게 나온다 지금 아 완전 그 조유상 아이고 아 빛이 미쳤어요 저 지금? 가까이 지켜줄 때 어? 기이로네 하스래요? 포르쉐! 포르쉐했어 어때? 어때? 맛있어? 진짜 어싯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우도 갑니다. 네! 제주도가 섬인데 또 섬으로 넘어가요.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사실 우도는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만 들었지. 처음이구나. 저한테 있어서는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라서. 궁금하네. 그래서 같이 가보면 어떨까. 좋아요. 찾자. 애가 너무 좋아함. 스토리를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도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드라이브를 살짝 할까 하거든요. 오늘 날씨도 나쁘지 않아서 이쁜 바다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우리 붕붕스가 있어. 야 이거 때 진짜 어울린다. 야 미쳤다. 언니 너무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가보입시다. 열려? 아 열리네. 포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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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탁해. 오늘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어디 가십니까 기사님. 여기서 차로 20분 떨어진 혁재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거기가 내가 이쁘다고 제주도에서 이쁘다고 생각하는 해수욕장으로 해놔라. 진짜로? 내가 거기를 아무 기대 없이 갔단 말이야. 처음에 갔어요. 아 그래? 근데 다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헛했던 기억. 아 진짜? 그래서. 이제 협재해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쁜 바다입니다. 제주도 중에. 사진 찍어줘? 어. 이것이다. 아 제주도가 해녀로 유명해서 이거 자주 볼 거예요. 어? 응. 잠시만 기다려. 진짜 예쁘다. 이야.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 네. 아 좀 기다려. 어떡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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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뻐. 맞아.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가까이 가야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쇼. 어차. 유리도 없는데. 색깔이 잔다. 그죠. 날씨 좋을 때 와서 진짜 다행이다. 이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와. 이거 뭐야. 사실은 여기까지 물이 다 차야 되거든. 근데 지금 물이 좀 빠진 상태야. 아. 진짜로? 짚고. 그냥 잡아. 아. 와. 와. 여전하네요. 평화 그 잡채구먼. 여전하네요. 응. 아. 다음엔 수영복도 가지고 와. 저 지금 물놀이 하고 있다니. 굿즈도에 다 오는 이유가 있네 그럼요 다행이다 좋아야지 천문했어 깜똘 진짜로 이렇게 노는 나이가 됐네 나이 먹어서 그런가봐 나이 먹어서 그런가봐 이 시대도 그런거 없었거든요 나도 그런거 없었어요 그냥 보고 아 이쁘네 이걸로 끝이었는데 세개가 있네 맞습니다 이런 세개가 있습니다 여기 굿즈도 있어요 텀블로 제주도에서만 파는거야 제주에서만 파는겁니다 하나 하실? 네? 하나 하실? 기념으로 기념인데 하나해 하나 골라봐 아니 저 얼마야 에? 아니 그냥 뭐야 뭐야 골라봐 되게 들어가야 되는게 좋네 응 기분 따라서 바꿔서 쓸수도 있고 그니까 응 괜찮은거 같애 이렇게 세개 굿 일단 가지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데 이런거 같애 이런거 같애 여기 없어서 저기 앉자 좋아요 귀여워 야 지금 난리났다 애가 좋아가지고 아 난리났어 진짜 색이 귀여워 인증샷 샤라샷 좋지 좋지 얼른 먹어봐 반응 보고싶음 오 내 스타일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아 진짜 내 스타일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약간 쌉쌀한데 달달하고 그쵸? 맛있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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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우잖아 응 사람 일단 휴가 갖고 오는거야? 엄마 그런지? 그렇지 휴가 아니면 배추가 돼서 왔구나 그러니까 나 그 제주도 계야에서 스태프하고 있다 응응응응 사람들이랑 일하면 일 그만두고 잠깐 쉴려고 내려왔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 성격은 일 그만두면 돈이 많아 음 1년 넘으면 퇴직금을 받아 퇴직금도 받고 구직활동 하라고 한 6개월 정도 지원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많지 한 50만원 정도 그 말 그래서 제가 다음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지원해줘 근데 그게 좀 말이 많아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서 취업을 다시 해야되는데 그냥 취업 안하고 그걸로 이제 놀고 먹는거야 그런게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아 이거 필요 없는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취업 준비를 해야된다는거 증명은 하긴 해야돼 근데 약간 사람들을 꼭 없었어가지고 약간 아웃다맞지 같아 일본은 그런거고 일본은 일본은 辞めたら すぐじゃなくて 응 짓교保険 짓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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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람들 보면 이렇게 팩스가 되면 진짜 돈이 없어서 내가 봤을때 한국인과 한국인도 여유있게 살거 같아 그렇게 보여 나는 일본인 힘들어 알바 안하면 이사람 월급도 20년 20년 정도 똑같아 이게 국가 아 사실 이상해 애 어떻게 살아 한국인도 똑같아 자신의 금요일은 왜 금요일은 금요일은 일본인보다 많은 한국인 응 아니 똑같아 20만 초이 20만 초이 스타드가 일본은 아니거든 보통 회사는 그러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140만 150만 정도 20만 스타드 기본 회사마다 다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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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국인도 여유있게 살고 그래서 스위치룰로 다른 회사는 다른 회사는 한국에서 한국은 같은 회사는 청소가 다른 회사는 조금 backwards 조금 폐쇄하는 여행도 여유가 없는데 이게 여기 와서 지켰다 서울에서는 사실 이런 곳도 묶인 쪽이 없어서 여기는 관광지로 속은 없는데 뭔가 달라 근데 한국은 아니다 돈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아, 내일은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조금 중요시하니까 음, 그렇네 자신이 없는 곳을 볼 수 없는 곳은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알아요 알아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은 사라나가 돈이 없어서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자 아, 뭐였다? 약간 분연하고 다소연하고 이게 말이 되면 진짜 돈이 없어져 맞아 그래서 말하지마 나 그런 느낌이거든 거짓말해도 나는 돈이 많아 유용히 시절되네 자기가 다소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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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